이번 정료선물은 신폭교입니다. 다음 정료선물은 의정부 초등학교입니다. 승객 여러분 신종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침 시엔 옷소매로 가려주시고 정료선물은 신폭교 방안을 완치하여 주무강점을, 승객을 신성 중 한 원에 맞춰주시기 바라며 기침을 여행할 것 같습니다. 다음 정료선물은 신폭교전으로 이어서 낸여자물이나 plum불을 구입할 때까지 자리에 받는 없는지 확인한 점을 모여주시고 운이 아파트입니다. 손님 여러분, 차대의 경쟁력 자격은 장애인, 고령자, 임상부, 영유아 경선자 등으로 인해 지정된 자리입니다. 주변의 경쟁력 자격을 주시면 자리를 양보합시다. 또한 차대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십시오. 가상 기간이 충분히 정차적으로 원하는 경향력 자격을 지켜주지 못하는 경험. 자격의 경쟁력의 경선자에 심해주면 성격 여름은 시척해를 시행합니다. 이 시각 뉴스 스토리에서 오십시오. 귀여운 자격으로 에서 정하기 위해서 다저는 정상자. 다른 측면에서 조상자로 부르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의 경쟁력은 may기 NGO가와 상관없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상관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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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